현재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의 판단착오 이른바 금수완박법의 야합안 그들은 중재안이라고 부릅니다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도했던 그런 일종의 협박에 가까운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원안통과를 그냥 허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그냥 넘어가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큰 그런 실책을 범함으로 인해서 전국이 일대 혼란상태에 빠져들어가게 됐습니다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장을 철회하고 다시 6대 범죄 가운데서도 부패 및 경제범죄 외에 국민들이 간절하게 열망하는 선거수사 그리고 공직자비리수사를 반드시 검찰이 수사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입장을 선회해서 재협상에 나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와 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절대협상불가 이번 주 안에 법사위 통과는 물론이고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자체는 아마 변경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최대의 아킬레스건이자 민주당 자체가 그냥 공중에 정발시킬 수 있는 그런 소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졌던 좌행됐던 5대 공직선거에 대한 대규모의 전산조작과 실무 위조투표지 투입으로 이루어진 그런 부정선거를 그들로서는 은폐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은폐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에 그들은 검수완박법 원안을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재협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으로 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은 아주 드뭅니다 조작이 없었던 4.15 총선 당시에 조작이 없었던 조작청정지역인 전남과 정북 그리고 전남 광주를 제외한 전국의 대부분 그런 지역구나 비례대표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다소의 조작값은 달랐지만 전국의 모든 권력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차원에서 조작선거와 부적선거가 자행되었기 때문에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적을 두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 가운데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했건 본인이 부정선거를 안 했건 관계없이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의 평균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에 달하는 그런 부정선거를 자행했기 때문에 거의 청정조약 지적에 해당하는 전남 전북 광주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부정선거에 연루된 자라 연루되어 있는 자 부정선거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자 이런 오명을 덮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대전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 또한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조차도 부정선거를 덮어야 되는 그런 소위 더불어민주당의 다급한 그런 목표 달성에 철두철미한 수단과 도구로 그렇게 봉사해왔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들어온 거리를 부정甜의 오ource 수단철미고 ד isión 인